생일 축하했어요 생일 축하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구도해! 구도해! 해코다 애기집이야! 갑자기 대뜸 전화해서 공황이라니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? 씻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만 튕기고 반반 좀 파우시지? 이리 와 안겨! 이리 와 안겨! 이리 와 안겨! 지금 이 방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 엄마는 내가 여기 돌아오길 바란 적이 없다고 그래 맞아! 그러니까 당장 집사 이 방도 이렇게 없앴지 얘기가 정말 철없다 왜 부모님한테만 얘기하시겠고요? 이리 와 안겨! 알아! 너 고생한 거 내가 알고 하늘이 알아 그래서 그래! 니가 나한테 어떻다 했는데 니가 얼마나 큰 자랑인데! 나는 왜 항상 엄마를 잘 안이어야 해 가끔 흉이어도 흠이어도 그냥 엄마 자식인 걸로는 안 돼 내가 왜 엄마 인생의 포장지가 되어줘야 해 야! 야! 원래 내가 종류별로 쫙 다 뽑아놨어 빨간색이 생긴 해 옆으로 가는게 되냐? 아 저기... 아주 돼! 아주 돼! 이제 이쪽 가서 뽑아 너부터 보고 아이씨! 좀 튀는 거 하면서 이쪽으로 올게 내가 말한 빨간색은? 야! 그런 거 말고 그냥 막 수준 trump 응. 얘 그런 거 좋아해.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아휴, 그냥 알아야지. 야, 너네들이 꼭 세트로 다녀라.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. 저럴 때 10이야. 짜증나. 짜증나. 컷, 오케이. 아주 작년으로 돌아줍니다. 얘 없을 땐 내장인데. 아, 나 생각보다. 아, 진짜? 자, 모닝커피 대령이요. 아우, 진짜. 커피몰신이나 뭐 드립스야드 이런 건 없지? 야, 그런 게 있으면 카페에서 놀아야 돼. 나도 그렇게 돼. 우리 쑥 자네. 이참에 개명하자. 뭐 이름을 봐, 그저거? 쑥이 영어로 뭐냐? 어? 뭐 쑥? 쑥, 쑥. 쑥. 뭐 월. 뭐 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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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. 그 쑥도 따지고 보면 커버 일정 아닌가? 그렇지? 그리고 거부 중에 거부는 라벤더지. 우와 라벤더지. 야, 뭐야, 내가. 야, 너무 예쁘다. 라벤더지 하는데 지워. 혼자 안 와. 어서 라벤더지. 얘가 이렇게 했다가. 라벤더지. 근데 쑥도 따지고 보면 허브의 일정 아닌가? 그치? 그치? 응. 그리고 거부 중에 허브는? 라벤더지. 라벤더지. 한 발 짱 짜요, 진짜. 우리 단척박이 이름부터. 너 1대1 하면 이모가 핸드폰 바꿔줄게 했다. 가로분도 세븐 따위 안 받는 듯해, 괜찮아. 줄 건 없고. 이거 넣어주세요. 야, 수박통 진짜. 수박통 장난 아니다, 둘 다. 둘 다 장난 아니다. 야, 다 1,000개 받고 먹을 수 있겠다. 아니. 그냥 들고 있다가 올리면 너무 자괴적이니까. 괜찮다, 괜찮다. 야! 어떻게 해도 이리로 와. 얘 이거 그래. 와, 힘 겁나. 누나 쌤. 오빠, 나. 오. 오. 되게, 되게 뭔가 여기가 되게. 갈라져 있어. 아, 이거 이거. 두 글자씩 다 말해. 두 글자씩 다 말해. 상당히 거슬려. 가짓한 사람인데. 아, 그래? 아, 나는, 나 혼자 이러고 있어. 어? 어, 얘 이름대로 숨겨 봐. 두 글자씩 다 말해. 성육. 강간. 강호. 호강. 강.. 완.. 호. 강.. 왕.. 호. 강.. 왕.. 왕.. 호. 이거 제 마음이에요. 바다지니. 그런 마음. 고삽도 잔인해졌네. 고삽도 잔인해졌네. 고삽도 잔인해졌네. 그치, 나 고삽이야. 그냥 주지 마. 그 할 마음은 가지지도 마. 아, 불어. 아, 귀여워. 진짜 올리거트. 아, 너무 예뻐. 너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냐? 아, 있네, 있어. 쏙. 쏙 같이 들어? 아, 그러네, 그러네. 술을 왜 마신다? 오, 사진 잘 나와. 이야, 사진 즐겨. 지현아, 나 신나? 왜, 나는 세로인데 왜? 진짜 너무해. 뭐, 그렇게 하면 조금 귀여우니까. 이, 뭐 그런 거 같이 내야 돼. 아, 저거. 아무것도 몰라. 아, 진짜. 왜 얘만, 왜 얘만 가로 번쟁이인데. 왜 나만 세론돼. 진짜 저렇게 못 대겠네. 그렇지. 아, 여기가 싸야 하는 거야. 핸드폰만의. 아, 진짜. 아니, 진짜. 나 너무 불편해. 왜? 너무 불편해, 이 공간이 지금. 너무 불편해, 지금. 내가 너무 미안한 거 같아. 나 꿈이야. 자, 이번에. 너 저 몸도에서 일터넘만 사준다고 했는데. 니가 붙었잖아. 이 새끼는 맨날 정적 꼴지만 하는데도 사줬잖아. 오, 사진 잘 나와. 우와, 사진 즐겨. 왜 얘만 가로폰대. 왜 나만 세론대. 내가 지금 반대기까지 이러는 게 아니잖아. 아, 진짜 너무해. 아, 나 진짜 왜 진짜 다 버렸어. 나 다시 돌아갈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모음역의 김진입니다. 정모음역의 김진입니다. 사실 저희 엄마도 있잖아요. 박관, 부동산. 아, 부동산 바빠잖아. 집 계약하러 가자. 내가 가자. 당신이 나와, 그래야지. 여보, 나와봐봐. 지금 거기 죽이면 안 될 것 같아. 지금 왜 이겨. 나오라고. 좀 나오라고. 우리 좀 찍어야지. 야, 영미가 끝날 거라고 방심하면 안 돼. 하나, 둘. 친구들 다 와. 안 좋다, 안 좋다. 웃어봐봐라? 이렇게 웃는 거야? 아, 좀 무섭지? 왜? 아, 저요. 승리 아버지 옷 좀 빌려 입으면 안 돼요? 아, 너무 아파. 너무 귀여워. 아, 너무 귀여워. 아니, 안 어울리는데. 아니, 안 어울리는데. 아니, 안 어울리는데. 왜? 왜? 되게 귀여워서. 얼굴이 다르게 붙어있는데. 시작! 하나, 둘, 셋! 어유, 둘, 셋! 이였